셰프야, 나 손님들 이제 온다고. 임국아! 임 셰프, 안녕. 우와, 진짜 맛있다, 형. 그렇지? 임국아! 가자. 마 좀 가야지. 어머, 어머. 임 사장! 야, 이 채널 저기 석배 끊어주네. 석배 라일링 했잖아. 내가 반칙이야. 석배야. 모델은 모델이다. 아우, 아우. 왜 이렇게 이쁘게, 멋있게 하고 왔어? 야, 캠핑 오는데 너 무슨 쇼해, 모델쇼? 형, 멋있어졌다. 뭐가? 형. 야, 네가 더 멋있어. 형, 둘이 뭐 하는 거야, 서로 잘생겼다고. 머리도 잘랐네, 전 참실 찍는다니. 너무 멋있어. 아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야, 우리 오랜만에, 야, 서로 한번 이렇게. 이런 거, 이런 거 좀 만들지 마. 아, 진짜. 자연스럽게 해. 아니, 이리 와봐, 자연스럽게 할 거야. 일단은, 야, 뭐야, 승훈아, 승훈아. 자꾸 신청하고. 카메라 이제 내가 찍어야 돼. 응. 뭐가 있냐면, 음 셰프에서 오프닝 시퀀스가 있어. 시퀀스? 영상. 처음, 시작. 시작이다. 네, 시작을 알리는. 이걸 왜 은문석 씨가 그냥 찍네?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. 어떤 거? 음 셰프 봤어? 봤지? 그 오프닝들 다 봤어? 봤지? 근데 오빠 오프닝 보니까. 근데 할 수 있어? 야, 그거랑 다르잖아? 자, 갈게요. 액션. 하나. 너무 잘생겼다. 셋. 넷. 다섯. 삼십시오. 좋았어. 야,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야, 합격. 네, 둘 차례. 둘 차례. 아, 또 우리 또! 진짜 모델 고나요? 네. 멋있었어. 아무것도 안 좋은데, 왜? 왜, 왜? 야, 너는 야. 네가 제일 잘하는 애야, 지금. 액션. 동일이 알죠? 제가 벌써 오늘 빨개졌는데 키가 빨개졌어, 키가 아, 진짜... 동일들 앞에서 좀 그렇지 야, 야, 알았어, 야 레디, 액션 오케이, 손, 손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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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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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만들어 줄게, 기다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애피타이저를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파이프라인 얘기 조금만 해 아, 아, 아 저희 파이프라인 영화 나왔습니다 야, 야 형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뭔가 좀... 그런 걸 해줘야지, 맞아, 맞아 형이 아침부터 많은 걸 했다고 들었는데 뭐... 아침에 뭐 했어? 야구 방망이 두 개 부러뜨렸어 야구 방망이 두 개 부러뜨렸어 왜? 영어 홍보하는데 야구 방망이는 왜 부러뜨리는 거야? 아니, 무에타이 하다가 무에타이? 부럽다, 부끄러워 형, 너 할 수 있는 거 다 끄집어가지고 그냥 오늘만 사는 애처럼 했으면 안 돼 형의 열정이 부러워 아, 맛있겠다! 두 중 일어난 거 한번 해 줘 아, 진짜 맛있어 아, 맛있겠다, 또 야외잖아 네 배우분들도 힐링하시겠네요 아, 진짜 사람이 너무 떨고 있어, 지금 근데 음문석 씨 사람을 모아놨으면 진행을 하든가 해야지 밥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 음 셰프의 특징이 와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아니, 너무 근데 정적이 많이 있는데 아,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형, 우리한테 질문 좀 해 주고 해 줘 이거 먹고 하자 우리 급한 거 없어 오늘 왜냐면 12시까지 촬영할 거 아, 얘기 못 들었어 진짜? 진짜? 12시까지 형은 뭘 찍는데? 어? 우리는 어차피 좀 이따 갈 거야 아니, 같이 같이 얘기 못 들었어? 아니, 얘기는 들었어 우리 회사 홍보팀이 이제 내일 방송을 하니까 뭘 하냐 응 근데 다 음 배우님 머릿속에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오피셜리한 문자 장문혜 문자의 촬영 내용이 음문석 배우님 머릿속에 있다는 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야 나도 궁금해 오늘도 도착했는데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형이 알아서 하실 거래 알아서는 닭발만 일하고 온 거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거야 별거 없어 이게 저번에 내가 먹어보니까 아니, 얘기 좀 해 줘 뭐해 뭐해? 먹고 먹고 뭐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지금 아, 지금 아, 지금 일단 먹고 생각으로 하자고 아, 알았어 어, 한 번 먹어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? 진행되고 있는 거죠? 제가 쓸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게 쓸 게 없었고 좀 뒤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어색한 상황도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 이거는 중간에 한 몇 초 안 나가요, 이 부분은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촉촉하고 쫄깃쫄깃 어우, 맛있겠다 어우, 불량 좋다 음, 너무 맛있지? 맛있겠다 다음에 나도 저기 위에다 치즈 올려서 먹어봐야겠다 음 맛있겠다 아, 배고파 음 음, 맛있다, 진짜 맛있다 이제 고기를 내가 잘라줄 테니까 충분히 똑같이 먹고 아, 깨끗하게 잘먹어 진짜 맛있겠다 깔끔하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어 그냥 편하게 그냥 막 하면 돼 하고 싶은 얘기? 야, 우리 파이프라인 에피소드 몇 개만 얘기해? 신선한 진행이래 에피소드 그래서 에피소드 얘기하고 있어 어디야, 형이 시간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형이랑 있으면서 재밌게 얘기해 왜냐면 우리 우리 약간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진짜 재밌었다 맞아, 맞아 이래야지 여기다 대고 갑자기 아, 결국 그거는 재밌어 재밌었습니다 웃기잖아 끌어낼 줄 알았는데 그치? 에피소드 진행을 좀 해줄리지 그래도 근데 이거 먹고 놀래지 마라, 진짜 야, 음 셰프가 괜히 음 셰프가 아니네 아, 맛있겠다 야, 음 셰프가 괜히 음 셰프가 아니네 괜히 나온다 아,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명이나물 싸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 면도 하나도 안 돼 어, 너무 맛있는데? 야 야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내가 해줄다니까 진짜 이거 수혁이 맛있는 부분으로 해줘야지 여기가 진짜 맛있는 부분이야 나는 왜 그거 안 줬어? 네 것도 이쪽에서는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대왕법이 이상해졌어 형, 우리 불러놓고 나니까 귀찮지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저희는 진짜 파이프라인 하면서 저희는 단합이 진짜 최고였어요 제가 봤을 때 단합이 좋은 게 잘 봤을 때 음모선 씨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 같아 그렇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, 올라가잖아요, 텐션이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응? 응,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 코너야 공식 코너야 어, 갑자기? 어 그래, 이런 거 좀 하자 빨리 나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서 죄스러웠어 아니야, 그게 우리 이제 더 내추럴하고 또 느낌 있게 나갈 거야 근데 추가를 해봐 나는 뭐가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예능 쪽도 약간 이렇게 뭐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니, 가만히 있어도 너무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너무 가만히 있잖아 아니, 지금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형 그거 할 때 내가 계속 뭐라도 하자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그렇죠, 얘기했지 얘기했지, 얘기했지 형 되게 안 한 거 아니지? 아니야, 나 순간 욱하는 게 있잖아 그래, 어쨌든 공식 코너 봐봐, 공식 코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, 우리가 이제 2교시를 시작할 건데 아, 지금까지 1교시였어? 1교시야, 1교시 2교시 원래 2교시 오프닝을 노래로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 그래서 임국이의 노래를 하나 오 아니, 뭐라고 갑자기? 아, 오빠 정해온 거야? 지금 만든 거야 아, 지금 하하하하 이러다가 수영이 저기서 워킹 시키고 영어 시키고 하하하하 할 수 있는 거를 다 시키고 하나씩 하하하하 지금 내가 저렇게 해도 돼? 머릿속이 있다며 하하하하 폴킴? 좋아해, 좋아해 폴킴 너무 좋아 모든 날 모든 날 하하하하 아,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미칠 것 같아 나 옆에서 들어도 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진짜 진짜로 아, 나 너무 좋아 지금 하하하하 어머, 어떡해 하하하하 야, 서인국 버전의 폴킴 노래 귀한 노래 됐네요 귀하다 아, 아 아, 아 아니, 노래를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고마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오 오오오오오! 생각만 해도 눈민아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킨테니 혹시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음식처럼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, 모든 순간 함께해 삼겸 씨는 뭐예요? 게임 뭐예요? 게임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5분만 쉬고 할게요 아니... 야 그나저나 우리 첫인상 어땠냐? 그나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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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그렇고 보는 사람인데 우리 수육 먹는 거부터 다시 할래? 왜나저나 그건 나의 없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